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내 화분을 올려 봅니다 영신다육은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가는 9길에 가 있습니다 영신다육은 화분을 저렴하게 올리고 가성비 좋은 화분들 엄청 올리죠 저희 매당에 화분이 100여종이 넘게 엄청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구경 오실 분은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1번부터 가볼게요 전에 있던 애들이 마감이 돼서 다시 들어온 애들도 좀 있습니다 1번 가루가 12 높이가 9, 5000원짜리입니다 저희도 얘는 많이 올려서 아마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얘는 흰색으로 하얀색 한가지 색입니다 이쁘죠? 네 흰색은 아무거나 다육이를 심어도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은 전부 색깔이고요 1번 5,000원입니다 다음 2번은 오늘 바람이 세서 네 막 날라갔네요 날라가 네 2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8,000원입니다 여물통이죠? 옛날에 여물통하고 비싸게 생겼는데 아주 이쁘게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얘는 세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톤 나는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얀색 톤 나는게 있습니다 하얀색 네 이렇게 이쁘죠? 여물통 네 손이 많이 간 작업인데 어 얘는 그래도 네 가격이 착합니다 수제분인데 네 이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3번은 가루가 12 높이가 5,000원짜리입니다 어 얘는 이렇게 하얀색 톤에 주황색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얘는 파란색 톤에 네 빨간색 무늬가 들어가서 입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에 네 이렇게 파란색 무늬 이쁘죠? 얘는 세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3번에 5,000원씩입니다 다음 4번 4번도 인기 대박 상품인데 얘가 마감돼서 이제 재고가 없습니다 딱 한 박스 남았습니다 얼른 주문 안 하시면 없습니다 4번에 가루가 9 높이가 9.5 5,000원 짜리입니다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진 아이입니다 나무 모양이 되어 있고요 네 한가지 색입니다 얘는 네 이렇게 아주 예쁘죠 다 얘네들은 어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5,000원이면 네 아주 예쁩니다 한가지 색입니다 4번에 5,000원입니다 4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5번도 한가지 색입니다 네 가루가 12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자 어 뒤에는 이렇게 아이보리색 네 비슷하구요 네 주황색 무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는 한가지 색이에요 네 이렇게 얘는 한가지 색이에요 다음 6번 가루가 9 높이가 14 7,000원 짜리입니다 다음 6번 가루가 9 높이가 14 7,000원 짜리입니다 어 절에 파란 무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6번에 7,000원입니다 네 6번에 7,000원입니다 다음 7번 가루가 11.5 높이가 9,000원 짜리입니다 어 절에 3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박스에 두가지 밖에 안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만원인데 정말 가성비 좋아요 엄청 이쁘고 네 얘도 토들토들하게 생겼어요 무늬가 있는데 네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 주황색도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깔끔하고 이뻐요 네 가루가 11.5 높이가 9 중품 정도 창은 심을 수 있습니다 네 7번에 만원입니다 다음 8번도 가루가 10.5 높이가 13.5 만원씩입니다 네 가성비가 좋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어 얘도 네 튼튼하고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가벼워요 아주 좋아요 얘도 무늬가 이렇게 앞으로 토들토들 나왔어요 네 이렇게 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성비 대박입니다 대박 네 자 8번에 한가지 색입니다 근데 좀 진하고 옅은 색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진한 색이 있고 살짝 옅은 색이 있어요 네 자 8번에 만원입니다 만원씩입니다 다음 9번도 가루가 11.5 높이가 13.5 만원입니다 얘는 2,4,6개 밖에 안 남았네요 얘는 옆에과 똑같은데 동그란 무늬이고 무늬가 이렇게 얘도 토들토들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화분이 만원짜리 치고 괜찮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진한 색이 있고 네 빤딱빤딱하니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옅은 색도 있고요 네 3가지 색이 있는데 얘는 딱 6개 남았습니다 네 9번에 만원씩입니다 다음 10번 10번은 가루가 7 높이가 9,4,000원입니다 이렇게 정사각이고요 네 색깔은 분홍색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쑥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짙은 색 네 카키색 네 갈색 뭐 색깔 여러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10번에 4,000원씩입니다 다음 11번 가루가 7.5 높이가 10 8,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색깔이 어 무늬가 화려하고 안정 깔끔하니 네 옆에도 무늬가 조금씩 있죠 뒤에만 깔끔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엄청 이뻐요 정사각이고요 네 진열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가지 색 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문해서 이렇게 나란히 진열하기도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사각은 11번에 8,000원입니다 다음 12번은 가루가 8 높이가 9.5 5,000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12번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저희가 전에 번호를 오늘은 번호를 싹 바꿨습니다 네 자 이런 모양이 어 빨간색이 이렇게 있구요 옅은 분홍이 있고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자 12번에 5,000원씩입니다 다음 13번 어 가루가 10.5 높이가 10 12,000원짜리입니다 어 저희 영신낙은 여기 안 크기입니다 그리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끔씩 실수로 땐 침물들을 잘못 재는 거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안 칠수만 이렇게 재니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는 어 완전 한 가지 색인데요 파랗고 완전 깔끔하고 이쁜 화분입니다 파래하고 이렇게 얘는 수족관 물고기 여왕 오양입니다 오양이 네 그리고 얘가 투둘투둘하게 돼 있어요 네 한 가지 색입니다 얘는 12,000원씩입니다 얘는 13번입니다 다음 14번은 가루가 13.5 높이가 13 15,000원입니다 어 요렇게 네 무늬 얘가 무늬가 들어간 애가 있고 안 들어간 애가 있더라고요 톱톱 들어간 애가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도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네 그 다음에 연보라색 네 이렇게 이런 색으로 네 있고요 어 얘는 좀 무게가 있어요 네 자 14번에 13.5 그 다음에 높이가 13 15,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가루가 27 높이가 9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해서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기합장 모양이 있고요 무게가 있어요 얘네들은 정원에 바이솜이나 세듬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갈 정도로 엄청 무게가 있어요 네 얘는 그리고 모둠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요 네 모둠, 리프톱스 뭐 이런 거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쟤는 바이솜을 추천합니다 15번에 13,000원입니다 다음 16번 16번도 이제 재고가 몇 개 안 남았네요 가루가 9.5 높이가 18cm 15,000원입니다 화려하고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네 꽃 모양도 아주 터돌터돌하니 네 이거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예 이렇게 터돌터돌해요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가가 좀 있나 봅니다 아주 예쁘죠 얘도 한 가지 색이고 네 깔끔하게 떨어진 네 이렇게 높은 분이에요 논분이에요 네 자 어 16번에 15,000원입니다 다음 17번 가루가 8.5 높이가 8.5 정사각입니다 전에도 나갔던 화분이죠 네 예 화분은 정사각이라 많이 나가서 제가 또 시킨 겁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에 빨간색 무늬 빨간색에 파란색 무늬 얘는 정사각이다 보니까 네 진열하기가 좋아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드린 화분이랍니다 네 자 하얀색 무늬에 주황색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17번 5,000원 짜리입니다 다음 18번 가루가 8.5 높이가 9.5 7,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어 꽃 모양이 네 뺑 둘러서 다 있어요 네 네 전에도 올라갔던 화분이죠 네 재고가 조금 남았어요 조금 네 이렇게 분홍색이 있고 어 얘는 파란색 네 꽃 모양 이쁘죠 네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얘도 무늬가 좀 토들토들하니 그림을 그렸나봐요 네 네 자 18번 7,000원입니다 다음 19번은 가루가 8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짐 모양이고요 이렇게 네 짐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정사각입니다 네 이렇게 옆 모양은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옆 모양이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앞에는 다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또 흰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네 세 가지가 있네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네 네 19번에 5,000원씩입니다 다음 20번은 가루가 6 높이가 7.5 3,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색깔이 어 네 가지 색이 있어요 네 가지 색 흰색 이 모양이고요 네 3,000원짜리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번에 3,000원씩입니다 다음 21번은 가루가 8.5 높이가 5.5 네 3,000원씩입니다 얘도 요렇게 모양입니다 네 사각 모양이고요 전부 조금 마른 모꼴로 됐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이 있고 고동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빨간색 네 이 정도 색깔이 파란색이랑 있었는데 많이 빠지고 네 한 5가지 정도 색깔이 있습니다 21번 3,000원씩입니다 다음 22번은 가루가 11 세로가 7.5 높이가 4.5 3,000원입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영상 찍은데 자 요렇게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파란색 흰색 고동색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22번 3,000원입니다 다음 23번 23번은 신발입니다 자 신발 이쁘죠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네 사이즈는 어 가루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cm 4,000원씩입니다 아 보라색 한 쌍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한 쌍 네 만원 이구요 빨간색 한 쌍 만원입니다 네 한 쌍으로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번 신발 한 쌍 만원입니다 다음 24번 가루가 7 높이가 9 4,000원씩입니다 어 어 얘도 어 저기 5,000원짜리 밑에 4,000원짜리 네 같은 집 모양인데 그림이 조금씩 틀립니다 네 옆에서 하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구요 옆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있구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앞에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네 자 24번은 4,000원입니다 다음 25번은 가루가 6.5 높이가 4.5 아 세로가 4.5 높이가 5.5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돼서 세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 만원씩입니다 얘는 캐릭터 화분이구요 네 애들이 좋아할 화분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할 때 쓰셔도 되구요 네 4개 만원씩이니까 음 이렇게 분홍색이 있고 옅은 하늘색이 있고 제가 두 가지 썩 이렇게 음 시키시면 연두색도 있어요 두 가지 썩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25번 4개 만원입니다 다음 26번은 인기가 대박 상품이죠 가루가 7 높이가 7 네 얘는 조금 더 넓어요 얘가 7이에요 얘가 이렇게 위에 풀이 없는 애가 네 조금 더 치리고 얘는 좀 더 넓 풀이 있는 애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이렇게 엄청 깜찍하고 이쁜 보석 모양이에요 3,000원씩입니다 이렇게 풀이 있는 애하고 얘는 좀 더 커요 사이즈가 이쁘죠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2개 2개씩 26번은 3,000원입니다 전부다 36번부터 가루가 8 높이가 11 6,000원 짜리입니다 고급스럽게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사각 비싸게 생겨서 네 정사각 네 생겼습니다 무늬도 고급스럽고요 네 참 화분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색상은 여기 꽃무늬하고 이런 꽃무늬 거의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화분 색깔은 거의 비슷한데 같고 얘는 또 다른 색깔입니다 이렇게 꽃무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37번 6,000원씩입니다 다음 38번도 6,000원입니다 가루가 9 높이가 11.5 6,000원입니다 얘도 무늬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네 거의 옆에 어 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무늬만 좀 달라요 얘도 어 마른 먹걸로 이렇게 정사각이라 어 진열하기도 좋고 화분이 아주 튼튼하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38번 6,000원씩입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39번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어 가루가 7.5 높이가 11 6,000원짜리입니다 저희 영신다육에서는 화분 전체 사이즈가 아니고 안 사이즈만 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시고 네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엄청 이쁘죠 네 6,000원짜리 치고는 가성비들이 아주 좋습니다 화분이 어 이렇게 수제화분들은 손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화분이라 시간이 많이 걸러서 단가가 있어요 네 여기는 국내 이건 수입분이라 좀 저렴하게 팔죠 네 수입분입니다 그래도 어 수입분도 짱짱하니 아주 좋습니다 많이 구워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색깔은 이 색깔 하고 어 또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네 화분들이 이번에 들어온 화분들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얘도 나란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39번도 6,000원입니다 다음 40번도 6,000원입니다 가로가 8.5 세로가 8 높이가 10.5 네 이렇게 있습니다 좀 위에가 어 정사각이 아니고 직각으로 조금 삐틀어졌는데 8.5하고 8cm 네 높이가 10.5 6,000원짜리입니다 얘도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이뻐요 네 화분들이 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는 수제화분으로 네 이쁘죠 네 아주 고급스러워요 화분이 그리고 어 진열하기 좋게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이번에 어 화분이 엄청 이쁜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네 가지가 색상 저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는 무늬들은 네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박상품 오늘은 대박대박입니다 얘는 제가 어 가격을 4,000원 측정하려다가 3,000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싸게 가로가 14.5 나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가 6cm 네 3,000원도 싸고 4,000원도 쌉니다 근데 3,000원에 어 풉니다 근데 재고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엄청 커요 네 얘는 수잎입니다 수잎 네 버섯 모양이죠 네 이 앞전 쪼끔만 해도 3,000원씩 있어요 근데 얘는 대박 큽니다 대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색상 선택은 안되고 제가 두 가지를 골고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41번 대박상품 3,000원 네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애들은 어제 우리 손님들이 어 맵이나 금하고 막 이런거 너무 이쁘다고 심어 갖고 갔는데 너무 좋대요 크고 네 14.5인데 3,000원뿐입니다 근데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빨리 주문 안 주시면 없습니다 41번 3,000원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쿡쿡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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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